안녕하세요. 메가스터디 회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비교할 수 없는 국어, 무비국어, 영화 같은 국어, 무비국어의 엄선경 선생님입니다. 자, 2023년도 수능을 준비하는 시기가 왔습니다. 이제 선생님이랑 같이 또 한 해 열심히 달려볼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자, 일단 선생님이 오늘 선생님 커리큘럼을 간단하게 한번 설명을 해보려고 해요. 선생님이 이제 커리큘럼 설명하고 난 다음에 자세한 강의 관련된 이야기는 앞으로 열리는 강의들의 OT에서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크게 한번 벌써 말씀을 드릴 텐데요. 제일 처음 선생님이랑 같이 이제 국어 공부를 시작하는 시기에는 세 가지 강의가 지금 준비되어 있습니다. 무비국어 더 비기닝 그리고 문학 개념어 문학을 위한 문법 세 강의가 지금 준비가 되어 있고요. 무비국어 더 비기닝 같은 경우는 2023년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앞으로 이제 우리가 어떻게 방향을 잡아 나갈 것인가에 관련된 이야기를 할 거기 때문에 22년도에 여러분들이 봤던 수능 문제 있었죠. 또 이제 고3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올해 다시 이제 2023년도 문제를 볼 거고 또 작년에 한번 봤던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이미 봤던 내용을 어떻게 우리가 정리할 건가 좀 아픈 기억이 되겠습니다만 그거 한번 되짚어 봐야 돼요. 그렇죠? 한번 아팠으니까 다시는 더 안 아플 거고 또 선배들이 아팠던 걸 본 친구들 같은 경우는 그 길을 걷지 않기 위해서 올해 우리가 성공을 거두기 위해서 또 열심히 노력을 해야 할 겁니다. 그래서 수능 문제에 기반으로 해가지고요. 우리가 어떻게 준비를 해나가면 될 것인가. 못된 평가원이 우리한테 아픈 기억을 줬으니까 그 아픈 기억을 되돌리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걸 하나하나 준비를 해나갈 거예요. 수능 문제 해설을 통해서요. 앞으로 국어 어떻게 공부하면 되는가 라는 걸 방향 잡아주는 강의가 무비국어 더 비기닝 강의가 되겠고요. 문학 개념원은 선생님 문학 수업이 워낙에 유명해서 여러분들한테 뭐 굳이 설명 안 해도 다 아시겠습니다만 뭐 그런 말이 있잖아요. 돌고 돌아서 결국 마지막에는 엄선경 선생님 수업을 들어야 하는 것이었다. 그러니 처음부터 아예 들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여러분 선배들이 가장 많이 했던 말 중에 하나였죠. 문학 개념원을 통해서 선생님이랑 같이 문학 기반 만들어 볼 겁니다. 단단하게 문학 기반 만들고요. 그리고 나한테 그 위에 작품 쌓고 그리고 문학 노트 문제 풀이 편 통해서 여러분들이 문제 푸는 방법을 익혀서 이후에는 플러스 알파 여러분들이 혼자 공부하는 과정이 들어가야겠죠. 수업만 듣는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걸 알고 있죠. 듣고 그리고 복습하는 과정 반드시 거치셔야 되고 게시판에 와 선생님한테 질문하는 거 잊어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알죠? 그래서 문학 개념을 통해서 우리가 문학에 필요한 선지에 바로 적용될 수 있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는 작품이라 하더라도 또는 모르는 작품이라 하더라도 정확히 혼자 실력으로 문제 풀 수 있는 실력 갖춰갈 수 있게 문학 개념으로 들어갈 거고요. 문학을 위한 문법은 문학을 위한 문법이에요. 그래서 엄매 선택자들 같은 경우는 굳이 이 수업을 들을 필요는 없고요. 마음 아픕니다만 엄매랑 화작이랑 이렇게 두 가지로 선택 과목으로 나뉘면서요. 과거에 없었던 현상이 하나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게 뭐냐면 이거 뭐 절대로 뭐 어떤 폄하거나 비하하거나 그런 의미 아닙니다. 또 꼬아서 듣고 그러지 말아요. 화법과 작문을 선택한 친구들이 아무래도 문법을 준비할 시간이 없다 보니까 문학에 문법이 나와요. 네 우리가 시를 특히 공부하다 보면 또 고전 문학을 우리가 공부하다 보면 이 부분 해석을 어떻게 해야 돼? 아니 선지에 의문형 종교로미를 사용을 해서 주장을 강조하고 있다.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이건 뭔 말이야? 이런 걸 모르면 누구한테 물어보기도 그래요. 선생님이 그래서 강의를 만들어놨어요. 화법과 작문을 공부할 친구들 그리고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아직 선택 과목이 정리가 되지는 않았지만 문학을 공부하다 보니까 아 너무 어려워요. 라고 생각되는 친구들 있죠? 그 친구들 여기 선생님이랑 같이 문학을 위한 문법으로 문학에서 필요한 문법 핵심 용어들 우리가 정리해 볼 겁니다. 직접 작품에 적용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보는 것도 훨씬 편안해질 거고요. 그리고 선택지에서 나와 있는 말들을 찾아 들어갈 수 있으니까 버벅버벅 하는 그런 시간적인 어떤 버퍼링 없이 바로 문제 풀고 독서에 대한 시간을 확보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문학 공부 또 역시 마찬가지로 문법 공부 그 다음에 이제 수능을 우리가 준비하는 과정까지 같이 2단계에서 우리가 공부를 할 거고요. 이게 시작입니다. 자 그리고 이후에 엄습의 노트 시리즈가 있습니다. 문학 노트 시리즈 있고요. 독서 노트 시리즈 있고 선택 과목 그리고 어휘 노트가 있습니다. 미리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 뭐 선생님이 PPD를 사용하지 않는 이유는요. 선생님이 손글씨를 굉장히 강조하는 사람이에요. 이미 뭐 소문 들었으면 알겠지만 선생님은 손글씨를 정말 좋아해요. 물론 공부라는 것은 눈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손으로 본인이 쓰고 그리고 난 다음에 머릿속에 새겨지는 공부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선생님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선생님이 수업을 할 때 영화 같은 국어라는 이름이 붙은 이유는요. 여러분들 머릿속에 이미지가 생성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떠올릴 수 있도록 선생님이 문학을 설명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다른 부분에서 역시 같은 방법을 사용합니다만 이미지로 떠올리는 게 가장 잘 발휘가 되는 게 문학 부분이라 선생님이 영화 같은 국어라는 별침을 가지고 있어요. 지금 선생님이 여기다가 손글씨로 써놓은 건 내가 손글씨를 강조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한테 손글씨를 안 보여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공부할 때 나랑 같이 공부하면 선생님이랑 같이 공부하면 스스로 공부하면서 어떻게 공책 정리하면 되는지 또 항상 여러분들이 듣는 말 중에 자기만의 자수서를 만들어라 나만의 정리노트를 만들어야 한다 라는 얘기 많이 들었죠. 중학교 때부터 들었을 거예요. 그렇죠? 아니야. 그 전부터 들었을 수도 있어. 그런데 공부하는 방법 중에 여러분들이 어떻게 스스로 정리하는지 몰랐던 친구들 있잖아요. 선생님이랑 같이 공부하면서 한 해 동안 제대로 공부하는 방법 배워볼 겁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여기다가 지금 다 손글씨로 쓴 거예요. 문학노트 같은 경우는 파트별로 다 만들어놨어요. 문학 종합편으로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기본 작품들을 배울 거고요. 기본이라고 한다고 쉬운 게 아닙니다. 기본이라는 건 어느 자습서나 어느 문제집이나 어떤 사설모의고사나 기본 정말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작품들을 뽑아서 선생님이랑 같이 문학 종합편으로 배울 거고요. 그리고 고전 문학, 고전 운문편, 고전 산문편, 현대 운문편, 현대 산문편으로 중요 작품들 전부 다 뽑아서 어떻게 공부하면 되는가 작품 통해서 이 예시로 선생님이랑 같이 배울 거예요. 문학을 선생님이랑 같이 배웠을지 나올 수 있는 효과는 여러분들이 서칭 해보면 알겠지만 여러분들이 한 번만 듣고도 절대로 까먹지 않습니다. 들어보면 무슨 말인지 알아요. 독서로 들어갔을 때는 세 단계를 거칠 거예요. 처음에 일단 기본편으로 문제 여러분들 푸는 법 다 배울 거고요. 그리고 수능 문제 다 풀어보고 그리고 모평 문제 다 풀어볼 겁니다. 평가원을 우리가 이제 일단 평가원이 어떤 문제를 두든지 우리가 풀어야 되는 건데 2022년도 수능 문제를 우리가 보면서 이거 봐라 평가원이 우리 뒤통수를 세게 칠 수 있다는 걸 우리가 알았어요. 열심히 문제를 공부했던 친구들 열심히 공부했던 친구들 가서 시험 문제 풀면서 쉽게 푼 게 아니라 어렵게 1등급 받아냈고 어렵게 100점 맞았고 어렵게 여러분들이 등급 유지를 했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나와서 한 얘기가 너무 어려워요. 이거였죠. 그럼 앞으로 이제 어떻게 될 건가 어떤 유형으로 시험 문제를 주든지 간에 우리가 풀어야 한다는 건 기본이에요. 그 바탕은 일단 무엇이 깔아줘야 되느냐 수능 분석에 일단 들어가줘야 되고 평가원 유형을 평가하는 게 먼저 들어가줘야 합니다. 평가원 유형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선생님이랑 같이 기본편에서 문제 푸는 방법 그리고 독서하는 방법 우리가 공부할 거고요. 심화편과 그리고 실전편에서 수능 문제 다 풀기 그리고 모평 문제 다 풀기 이렇게 3단계 거점 선생님이랑 같이 공부할 겁니다. 다 풀고 난 다음에 사설 모의고사로 연습해서 마무리까지 확실하게 할 거고요. 선택과목 같은 경우는 두 종류로 나눠줄 수 있는데 언어와 매체 그리고 이제 화법과 장문이 들어가겠죠. 화법과 장문 분석로부터 들어갈 거예요. 알죠? 유형 정확히 정리하고 난 다음에 연습해주면 화법과 장문에서 실수 줄이고 시간 줄일 수 있습니다. 줄여야 됩니다. 언어와 매체 같은 경우는 이제 많은 학생들이 언어와 매체 중에서 이제 언어 부분에 대한 관심 되게 많아요. 근데 중요한 건 언어 부분 뿐만이 아니에요. 매체가 은근히 복병이더라고요. 그래서 언어와 매체 이론편으로 먼저 한번 공부하고요. 이후에 우리가 언어와 매체에 대한 문제편으로 들어가서 배운 내용 적용하게 들어갈 겁니다. 과거에 이런 선생님이 언어와 매체를 같이 다뤘어요. 근데 이제는 언어와 매체의 이론이랑 문제랑 같이 나눴을 거 달라? 그걸 잘랐어. 잘라서 언어와 매체의 이론 정리 확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문제 많이 풀면서 선생님이랑 여러분이랑 연습할 거예요. 됐죠? 그리고 이제 어휘노트가 하나 들어갑니다. 어휘도 틀리더라고요. 2022년도 수능 문제를 분석을 해보니까 단어를 하나 모르면 와 그 문제는 그냥 틀리겠더라고요. 첫 번째 1번부터 3번까지 나와 있는 거예요. 2번에서 유보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모르대요. 그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는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2번 문제를 틀린 친구들이 있는 걸 보고 충격. 아 이건 아니지. 이건 알았어야지. 근데 뭐 이제 와서 그걸 알았어야지 해봐야 뭔 소용이 있어요. 그래서 어휘노트 통해 선생님이랑 같이 여러분들이 언어 구멍난 부분들 다 채워줄 겁니다. 어휘 부분 많이 나오는 거 알죠? 그렇죠? 그래서 언어라 함은 여기서 우리가 말했던 언어와 매체의 그 언어의 문법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언어요. 말 그대로 단어요. 버케블러리요. 됐죠? 그렇죠? 그거 우리가 한번 공부를 해볼 거예요. 엄습의 노트 시리즈가 이렇게 진행이 될 거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선생님한테 가장 많은 칭찬을 해줬던 EBS 강의 시리즈가 들어갈 겁니다. 맞아요. EBS가요. 반영 비율이 줄은 게 사실이에요. 과거의 70%였지만 이제는 50%대로 들어왔고요. 작년 EBS가 평가하기를 51% 반영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51%건 50%건 지문해서 일단 박태보전 나왔고 그리고 거산호 나왔고 그 다음에 탄공과 나왔어요. 예, 이 작품들이 실제로 박태보전 같은 경우는 지문으로 수록되어 있는 부분이 안 나왔지만 그거야 뭐 다 알고 있는 거였는데 뭐 그래서 전체 내용 다 정리했는데 뭐 그잖아요? 그리고 거산호라든가 탄공과 같은 작품도 역시 마찬가지로 아는 작품이 나온다는 것 자체가 시험장에서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가는 시험 본 친구들은 무슨 말인지 알아요. 앞에 들어가면서 독서문지에서 일단 턱 막혔죠? 그리고 난 다음에 독서 1번부터 3번까지가 쉽지 않았는데 그 이후에 나와 있는 독서문지들이 숨을 턱턱턱 쫄우는데 문학 부분에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또 한 번 막히게 되면 그럼 그냥 그건 끝나는 거였어요. 실제로 그런 친구들도 많이 있었고요. 문학을 쉽고 어렵고 떠나서 일단 문학은 전부 다 맞고 들어가야 되고 17문제는 안고 들어가야 되는 거고 그 17문제에서 실수가 없어야 되는 거고 17문제를 적어도 여러분들이 제한된 시간 내에 풀 수 있어야 하려고 그러면 평상시에 공부를 정말 많이 해두셔야 돼요. 그래서 앞에서 노트 시리즈 들어가주고 이후에 EBS가 이제 출간이 되면 바로 선생님 교재가 나올 거예요. 그러면 선생님이랑 같이 고농축 EBS 시리즈 수특 3문, 수특 5문 들어갈 거고요. 그 다음에 고농축 EBS 수완 들어갈 겁니다. 그리고 초고농축 시리즈 지난해에는 선생님이 초고농축 시리즈를 따로 강의로 하지를 않았는데요. 이번에는 따로 강의를 구성해서 여러분들이 바로 들어보고 확인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선생님이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초고농축 시리즈와 고농축 시리즈의 차이점은요. 초고농축하고 고농축은 일단 제일 큰 게 일단 강의 분량에 일단 차이가 좀 날 거예요. 고농축 EBS 같은 경우는 정말로 압축이 아니야 얘들아. 고농축이야. 압축강의 요약강의가 아니고요. 우리가 어차피 EBS가 문학을 사용을 할 때 EBS에서 문학을 사용하는 그 기준을 평가원으로 가지고 들어가면 평가원이 이 작품 이렇게 낼 게 아니라 이 작품이 나와 있으면 그거에 다른 부분도 낼 거야. 라고 들어가요. 알고 들어가셔야 돼요. 그거를 그저 몇 줄 줄거리 나와 있는 거 맞지도 않는 줄거리 읽는다고 머릿속에 들어가지 않거든요. 선생님이 수업식을 설명해주고 그걸 여러분들이 한 번만 들으면 절대로 안 잊어먹습니다. 그래서 고농축에서는 선생님이 처음부터 끝까지 기승전결, 발단성결, 위기절정, 결말까지 쫙 다 설명을 해주면 초고농축에서는 진짜 꼭 알아야 되는 부분들 있죠. 그 부분만 뽑아서 설명을 해줄 거예요. 그래서 고농축으로 먼저 정리 끝내고 난 다음에 초고농축으로 마무리할 수 있게 선생님 방향 잡아 놓을 거고요. 엄선생 EBS를 학생들이 초반에는 그냥 잘 몰라요. 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잘 몰라요. 그러다가 나중에 매해 바뀔 때마다 시간이 지나가면서 엄선생 선생님이 있어. EBS는 이렇게 공부하는 거였어. 더불어서 문학은 이렇게 공부하는 거였어. 라고 알게 돼요. 그러고 난 다음에 시간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 6월 지나가고 9월 지나가다 보면 매번 나오는 이야기가 선생님 강의를 내가 왜 이제 알았을까. 이걸 미리 알지 못한 나가 너무 원망스러워라고 말하거나 미리 시작했던 내가 너무 자랑스러워. 이렇게 미리 공부를 했기 때문에 내가 이거에 대한 도움을 얼마나 많이 받았는지 몰라. 이런 말들이 정말 커뮤니티나 아니면 이렇게 인터넷상에 되게 많이 돌아다녀요. 선생님 수강평에 도와서 보면 선생님 수업을 제가 친구들이 아직 준비 안 할 때도 애들이 EBS를 뭐 하러 해? 라고 할 때도 제가 이 강의로 선생님 제가 수험생활에 도움을 받았고 수험생활에 한 줄기 살 수 있는 숨통이 튀었고 제가 이걸로 심리적인 위안감을 많이 얻었어요. 문학을 넘어서 인생 그리고 문학을 넘어서 제가 수능을 버텨나갈 수 있는 그 수능생활 공부하는 수험생활을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을 얻었어요. 라는 얘기 정말 많이 했거든요. 돌고 돌아서 어차피 와서 들으셔야 돼요. 어차피 나중에 돌아보면 다 선생님 수업을 밥 먹을 때 이동할 때 전부 다 듣고 있을 거예요. 그러니 시작할 때 바로 같이 들으세요. 그게 여러분들이 시간을 줄일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공부 방법이에요. 뭘 망설일 게 있습니까? 제일 잘해요. 그래서 엄쌤 EBS 고농축이랑 초고농축 시리즈 들어가면 연과 동시에 여러분들 같이 수업 들어갔으면 좋겠고요. 중간에 따라 들어오는 학생들을 위해서 학생들이 그런 얘기 많이 하더라고요. 너무 좋은데요 선생님. 볼륨이 너무 커요. 너무 좋은데요 선생님. 진짜 제가 다 들었어요. 다 들었는데 다 들은 저를 되게 많이 칭찬하는데 선생님 조금만 조금만 줄여주시면 안 될까요? 줄일 수는 없어요. 선생님이 생각을 했어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 또 그것도 가능한 게 선생님이잖아요. 그래서 과거의 볼륨이 굉장히 컸다 그러면 그걸 선생님이 잘 정리를 해서 역시 마찬가지로 똑같은 효과 나올 수 있게 선생님이 정리해서 러닝타임 조금 줄여줄게요. 러닝타임 줄여서 여러분들이 정확히 내용 정리할 수 있게 그렇게 이번에 고농축과 초고농축 선생님이 한번 진행을 해볼 겁니다. 늘 항상 완벽한 강의였지만 이번 연도는 더 기대해도 좋아요. 그리고 이제 37일 곰 시리즈가 들어갑니다. 선생님이 37일 곰이라고 이름을 붙여 놓은 이유는 37일 동안 곰이 마늘과 쑥을 먹고 동굴에서 버텼습니다. 그랬더니 곰이 됐습니다. 곰이 아니죠. 사람이 됐습니다. 그때 그 37일 곰이라고 들어갔을 때 37일이라는 건 21일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37, 21일 하루에 3강씩 일주일 동안 들어서 21강으로 내용을 정리할 수 있는 강의가 되겠습니다. 6월 모평이랑 9월 모평 나오고 난 다음에 6월 모평 분석 강의고요. 9월 모평 분석 강의입니다. 단순한 해설 강의하고는 다릅니다. 답만 불러주는 거 아니고요. 여태껏 우리가 어떻게 공부했었나 마지막으로 어떻게 마무리를 지어야 되는가 라는 거 방향 정리하고 하나하나 꼼꼼하게 정리해서 앞으로 공부할 방향 잡고 여러분들의 실수를 잡아줄 수 있는 그런 강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마지막 파이널 모의고사가 들어갈 텐데요. 파이널 모의고사에서는 물론 선생님이 이제 여러분들하고 같이 공부했던 내용들 선생님 기준에 맞춰있는 걸 수 있잖아요. 그죠? 평가원 기준으로 우리가 물론 공부를 했습니다만 그 이외의 것도 우리가 준비를 해봐야 하잖아요. 특히나 독서 같은 경우나 문학 같은 경우에 평가원이 갑자기 방향을 틀었을 경우에 우리가 사실 당황하는 그 순간이 우리가 시험장에서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래서 그걸 막기 위해 선생님이 사설 모의고사 해설 강의를 할 겁니다. 상상 모의고사와 그 외의 기타 등등 여러 모의고사를 통해서 선생님이 여러분들하고 같이 공부할 수 있는 방향을 잡아볼 거예요. 이게 지금 선생님이 여러분들하고 같이 1년 동안 공부할 내용입니다. 음 나만 잘하는 건 소용없는 거 알죠? 나는 잘해요. 근데 나만 잘하는 건 소용이 없고요. 여러분들이 잘해야 합니다. 선생님이 여러분들 앞에서 이끌어주고 이 힘든 지금은 잘 모르죠? 정말 힘들고 진짜 외로울 거예요. 내가 이 길을 가고 있는 게 맞나? 라는 생각이 수도 없이 끝도 없이 들 거고요. 가고 있다 보면 제대로 가고 있는 건지 아니면 그만두고 싶다. 그런 위험한 상황들이 되게 많이 올 거예요. 그걸 여러분들이 혼자 견디지 않게 선생님이 같이 가줄 겁니다. 질문 게시판에 선생님이 혼자 있는 것도 아니고 선생님이 이렇게 여러분들하고 같이 있는 상황으로 만들어놔서 여러분들이 선생님한테 글 올리면 선생님이 그거에 대한 답해 줄 거고요. 그렇게 선생님하고 소통하면서 남은 1년 동안 우리 열심히 한번 공부를 해서 올해는 정말로 N수생들 같은 경우는 원하는 대학에 반드시 진학을 했으면 좋겠고요. 또 고3 현역 학생들 같은 경우에도 본인들이 원하는 결과가 꼭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 길 선생님이 같이 가줄게요. 여러분들하고 같이 끝까지 한번 가볼 터이니 여러분도 열심히 공부하시고 질문 많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간단하게 지금 커리큘럼 말씀드렸고요. 자세한 강의에 관련된 이야기는 선생님이 강의 다 올 전부 새로 찍으면서 개강할 때마다 OT에서 자세히 설명들을 터이니 그때 우리 그 OT 보고 난 다음에 또 게시판에서 질문 나누면서 서로 이야기해 보도록 합시다. 감사합니다.